소방대장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40여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과 함께 저도 마음 졸이며 뉴스를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벌써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방해만 될 것 같아 꾹 참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소방대장의 안정 귀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험에 스스로 앞장서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분은 리더의 모범을 국민과 정치권에 보여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기적이 현실이 되길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화재가 종식되는 대로 정부당국은 원인조사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두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인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